자 우리 공통 파트 설명 가보도록 할게요 이 독서는 워낙 좀 쉬웠고 그 다음에 틀린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평가하고 출제하는 문제 패턴이나 선지 구성이 다르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아 평가는 이것과 달리 이렇게 출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 교육적 문제잖아 그렇지? 다른 걸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비문학이 아니라 우리 문학 중심으로 하나씩 여러분이 많이 틀린 고전시각 현대시 꼼꼼하게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3번인데 23번 문제 틀리고 욕하는 친구들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뭔 그림이냐면서 이제 여기 나올 텐데 근데 이거 하나하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 23번 문제 틀린 게 과연 그림 나와서 틀린 건가? 그러면 이 그림 빼버리고 ABC 자리에 그냥 기암교에서 동해 총석정이라고 나왔으면 안 틀렸을까? 아니야 틀린 이유는 그림 나와서 틀린 것이 아니라 고전시각인데 문제를 출제할 때 선지를 디테일하게 구성해서 그래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1,2 모의고사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고전시각을 대충 뭐 자연에서 뭐하고 있구나 대충 뭐 님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뭐 임금님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 정도 대충 주제 그 다음에 일단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 이 정도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고1,2나 아니면 내신에서는 평가는 달라 평가는 고전시각에서 디테일한 해석을 요구하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어 익숙한 작품 3.19, 6.19 나왔어 근데 틀리는 이유가 뭐냐?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고 최근에 트렌드거든 이거는 이 23번 문제에 아 교육청 문제 지저분하다 요구할 게 아니라 평가도 이런 식으로 나와 알겠죠? 그래서 23번 문제 틀린 친구들은 내가 지문을 너무 좀 대충 받구나 그리고 지문 너무 대충 받고 지문에서 여러분에게 대단하게 어려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 거니까 하나씩 보면 되는데 지문을 내가 너무 대충 보고 문제 풀려고 너무 달려들었다 그래서 이제 안 풀리니까 시간만 가고 그리고 점수도 못 챙긴 거죠 하나씩 가보도록 합시다 고전시각 평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좀 반성하고 고전시각이 만약 약하다면 고전시각 강의 한 10차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금방 고전시각 잡을 수 있으니까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23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의 중량 밑에부터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우시 도끼뿔이 용문을 뚫었으나 이 돌 이 돌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화자가 보고 있는 이 여기 기암 괴성을 말하고 있죠 이 돌 만났으면 이같이 깎을 세며 라고 했어 자 다시 최대한 시험장 세일전을 기준으로 갈게 하우시 들어봤니? 하우시의 도끼뿔 들어봤어? 못 들어봤잖아 아 지극히 당연해 여러분이 하우시의 도끼뿔을 어떻게 알겠어 이 고전시각 그리고 고전소설에서 수많은 고사를 인용하는데 이 고사 인용에 등장하는 이제 다양한 소재 다양한 인물들 당대 유명한 소재 그 다음에 당시에 유명했던 인물들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TV 보다 보면 백종원이 이제 그 후원하는 무슨 이제 돈까스집인가? 그런 집에 줄이 막 서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이제 이 뉴스에 많이 나와 그러면 아 거기 돈까스가 참 맛있구나라고 우리들 사람들 머릿속에 있잖아 그치? 백종원 어디? 돈까스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요거 뭐 영장 아 영장 영장이면 엄청난 장인이지 대단한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지 라고 사람들 머릿속에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없어 그 간격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좁힐 수 없어 이거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 고사 속의 소재와 인물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역사 시간이니? 이건 불가능해 여러분의 고사 속에 동작하는 소재 인물을 모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를 왜 왜 사용했는지 왜 썼는지 의도가 중요하잖아 요거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다시 의도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비교하거나 아니면 동의시하거나 비교한다는 말은 고사 속에 뭔가 소재나 인물을 가져와 그리고 그것보다 내가 더 낫다 이거야 그치? 화자 다시 보통 이런 설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낚시를 했는데 잉어를 잡았어 오 잉어 야 이 잉어 어디 고사 속에 나오는 그 잉어보다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야 고사 속의 소재나 인물 보다 화자가 더 낫다고 그죠? 자랑하거나 아니면 동의시하는 것이죠 야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즐기고 있는데 이거 이태백이 즐겼던 그 풍경이랑 비슷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동의시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여러분을 보면서 고사가 나왔어 그럼 비교하려고 나왔는지 동의시하려고 나왔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가시면 되는데 봐봐 하우씨의 도끼불이 용모를 뚫었으나 하우씨의 도끼불 당시 유명한 건가 보지 그리고 용모를 뚫었다고 하니까 용몬이 뭔지 몰라도 돼 뭔가 엄청난 건가 보지 그런데 이 돌을 만났으면 이같이 깎을 세며 화자가 볼 때 이 돌 여기 귀함괴성은 와 대박이야 엄청나 그래서 이 엄청난 귀함괴성은 하우씨의 도끼불이 뭔지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가져와도 이렇게 깎을 수는 없다 이거야 엄청 유명한 도끼를 가져와도 이렇게 깎을 수는 없다 결국 뭐 얘기한 거야? 이 돌은 그 유명한 도끼를 가져와서도 이렇게 만들 수 없다 더 대단하다 그 얘기야 그치? 한 번 더 영장 그 밑에 장인이라고 했잖아 유명한 장인이 있나봐 영장이 신묘하여 코끝의 것을 찍었으나 코끝의 것을 찍은 게 뭔지 몰라도 돼 그 고사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 영장이란 유명한 사람이 코끝의 것을 찍은 유명한 일화가 있나봐 그런데 이 돌을 다듬는다고 이같이 고들소냐 영장이란 장인도 이렇게 다듬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돌이 더 대단하다 비교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딱 여기까지만 시험장에서 오면 되거든 고사 이용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앞에 있는 게 더 낫구나 하고 이제 가시면 되죠 그러면 거기 23번 문제 있잖아 이 3번 선지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이 협력해서 만든 결과물이 이 기함계성? 아니야 뭐 하우시의 도끼뿔 그 다음에 영장 뭐 둘이 각각 언급하고 각각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협력이란 말은 그런 거 전혀 어디서도 나오지 않지 자 계속 이따 가볼게요 자 시에 읽어볼게 어떠한 도끼로 용이하게 깎았으며 어떠한 승목 밑에 먹통에 담에 시줄이라고 했잖아 먹에 딱 실을 적셔가지고 딱 튕기면 선이 딱 가는 그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몰라도 괜찮아 어떠한 승목으로 천연이 골랐는 공 끈 없이 묶었으되 틈 없이 묶었으며 그 다음에 풀 없이 붙였으되 흔적 없이 붙였다 와 정말 틈이 없다 흔적이 없다 예찬하고 있어 그죠 계속 갈게 공력을 이르더러 무엇을 쓰려고 하는가 한묶음씩 두묶음씩 세운 듯이 누인 듯이 기교에 꾸몄다가 세인의 놀이기가 되어 이거 보면서 시짓고 노래하여 기르기만을 위한 것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와 납득할 수 없다 그 정도야 자 그리고 밑에 통천의 총석정 고성의 삼위포 간성의 청간정 양양의 낙산사 유명한 곳들 나열하고 있죠 자 쭉 두 줄 내려와서 이 일은 관동팔경 자웅을 의논하지 마라 이 관동팔경이라고 유명한 어떤 경지들이 있는데 야 내가 볼 때 이게 더 대단하다 그 얘기하고 하고 있죠 천하의 두 총석은 응당 다시 없으려니 물로는 동해수 물의 최고는 동해인가 봐 왜 산으로는 금강산 산의 최고는 금강산이야 폭포는 구령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폭포 구령이 최고래 한 번 더 돌로는 총석이다 아 돌 중에서는 이 총석 여기서 바라보는 이 기암계석이 최고구나 그죠 자 장관을 다 한 후에 다시 혼자 말하는데 괴외 기걸 밑에 어이풀이 나오죠 뛰어난 인재네 말에 뛰어난 인재 하온 사람 이같은 이 있다면 뛰어난 인재 어떤 사람 이 돌처럼 멋지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천리를 멀다 말고 결탄고 찾으리라 뭐지? 한창 이 자연을 즐기다가 뛰어난 인재를 찾겠다네 뭐하는 사람인가에서 보기를 봤더니 이제 이 목민관으로서 이제 그런 그 역할 그런 게 이제 보기 나와있거든 그 뒤에 보기 보고 반응해주면 돼 알겠죠 자 일단은 20 3번 문제 아까 얘기했죠 그죠 3번 선지 천상의 임무과 지상의 임무 협력하여 만든 결과물 그런 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잖아 다만 이 판단을 왜 못했냐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보고 간 거야 그죠 대충 보고 갔으니까 판단이 안 되죠 최근에 평가하는 선지 디테일하게 출제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3번을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되고 4번 5번도 좀 볼까 4번 뛰어난 풍경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이호 A 이 돌을 소재로 실을 청작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시집고 누려하여 기르기만을 위한 것인가 여기서 이제 나왔잖아 그죠 2쪽 이 5번 선지 돌 중에서는 A가 기암계석 거기 마지막에 이제 돌로는 총석이라 이 총석정에서 바라보는 기암계석 이 돌 중에서는 요 A가 그냥 물 중에서는 B, 동해 이 폭물로는 이제 동해수요 매로는 금강산, 여부산이 잡아줄 수 있죠 그죠 yang 싫어 그죠 그죠 감사합니다.